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밤사이 비구름이 확대되면서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맘때 오는 빛이 오는 양이 적지 않겠고요. 강원 산간 지역에서는 굉장히 많은 양이 눈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밤까지 강원 산간 지역은 10에서 40cm의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영동과 충청 이남 지방은 20에서 60mm, 많게는 8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충청 이남 지방에서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산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비가 내리면서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기온도 많이 떨어지지 않아서 서울의 한낮 기온은 9도, 대전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에서는 너울성 파도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비는 대부분 내일 밤에 그치겠지만 영동 지역은 목요일까지 눈이 이어질 것으로 예산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0,000원 이곳에서 22,000원 강원탕 오늘 새끼리 본사에서 23,000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